아이돌 라디오는 어디에서 방송 내줘라고 하면은 mbc 부분에 약간 릴레이로 m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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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라디오 이건 영상이에요? 네 영상이에요 해랑 더 불러도 돼요 함부로 난 뭘 생각나요 실제롭게 고급되게 그르르르르르 나 아직 나에게만 죽으리라 우리 사랑이 지치면 할 거야 한 방울 또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리죠 나 슬퍼서 아니야 행복해서 울죠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웃음께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나를 잃지게 만들어 니가 날 울게 만들어 자 같이 보도 타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소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처럼 하나 둘 셋 시작 저희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아이돌처럼 샤방샤방한 모습 아이돌처럼 귀여운 뽀짝한 모습 모두 발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도 트로트 아이돌이에요 제이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시큐 MBC 아이돌 라디오 남녀로서가 사랑하는 방송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방송 천년만년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방송의 MC 전세대의 통합의 다리가 되어줄 우리의 DJ를 소개합니다 비투비 정일환 이 방송에 온 미국에서 온 가족들은 받은ő블데 러블데 용알들 너무 추워요